안녕하세요 어제랑 다른 게 많이 떨리네요 어떤 노래가 될지를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팝송 쪽으로 해야 될지 편한 대로 하세요 혹시 컨츄리 노래 좋아하시나요? 아니면 컨츄리 아니면 락 쪽으로 가고 싶은데 락 쪽은 퀸 노래가 마련되겠고요 컨츄리 쪽으로는 탱 미용 컨츄리 로드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거 한 번 그러면 제가 이거 들어주시고요 탱 미용 이 노래 존 덴버라는 가수 이 노래를 한 번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아마 네 가볼게요 존 덴버라는 가수 제가 어제도 노래를 못 참고 탱 미용 컨츄리 로드 네 한 번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좀 박수 치셔야 이 노래가 잘 어울리는 거 아시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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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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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